야 민몬스터, 한번만 묻는다. 너 민트야. 땅이야. 코끝에서 화아. 입안에서 후. 늑경씨 어디 가세요? 민트? 민트 민트 하고 온다.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민트를 먹어야 합니다. 코끝에서 화아. 아까 오지 마세요. 아까 오지 마시라고요. 이 크루즈는 뭔데 항상 여기 있는 걸까? 시드니. 시드니에 온 지 1년 차인데 한 번도 움직인 적이 없어요. 진짜? 항상 보이는 것 같아요. 뭘까요? 여러분 정답을 인스타 댓글로 달아주세요. 아이 민트. 아주 좋다. 오랜만에 민트 과자 섞어 있다. 마세요. 이거 하시라고요. 탈미가 어렸을 때 말이야. 바로에 민트 두통도 먹었어. 트라이기를 버립니다. 이쪽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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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브이로그 시작. 탈미가 어렸을 때 말이야. 잡초를 넣어주세요. 고요한 브이로그에요. 저는. 어 잘했네 친구 오늘 마지막 날이라서 춤몬네 좀 보여줘 응 응 잘했지 응 잘했네 잘했네 뭐 그냥 애들 밥 주고 그냥 뭐 할 거 없는데 응 응 아니 오늘은 안 될 거 같아 어 일요일에 보자 알겠어 들어가 이건 혼잣말이에요 햇빛이 나가지고 안 보이잖아 잘 보이나 모르겠네 우리 엄마 전화 우리 엄마 서울 서툴 있습니다 서울 서툴 있잖아 요즘엔 없어진 거 같아 그러는데요 기분이 좋거든요 제가 30일에 납부를 했는데 오늘 마저 하려고 하거든요 네 아까 한예슬이 약간 성색도 있어 조심해 이렇게 오우 오우 갑시다 다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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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딱 고른다 여기가 록스 마켓이에요 여러분 이쪽 처음 와봤어 오늘은 열지 않았군요 항상 토오로 일요일에 열어요 토요일에 가려고 했는데 비 좀 나왔잖아 나 진짜 너무 불러 살짝 풀어보겠습니다 오우 여기가 록스 마켓을 요새치 이뻐요 길떡아 뭐 등산을 해야 돼요 블레이드리 또 동룡 고기 고기 졸업 호텔 두개 수제 두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그냥 옆에 가만 놓자 그럼 밀리엄 너 진짜 그렇게 할 수 있겠어? 땡큐 한 번도 갈 때까지 찔거야 뭔가 그렇게 해서 방송 분량 뽑아야 될 것 같아요 고유한 브이로그입니다 마꾸지 않으셨어요 원래는 이렇게 화면 나오고 여기 자막 한 군데를 갈 거예요 오토바이가 있어서 무서워가지고 뭔가 여기 약간 비밀의 문 같지 않아? 여기가 선문대로 간 통로입니다 여러분 케이블카 안 만들었어 그 시절 할미가 어렸을 때 말이야 할미 노트르가운 선방에 갔는데 뒤에서 자꾸 올라와서 그만둘 수가 없었어 그렇게 올라간단다 그니까 근데 여기가 이렇게 너무 신기해 너무 신기해 진짜 신기해 아니 진짜 진짜 신기해 나 이제 이수디의 헬스하면 스태퍼 할 거야 뭐해? 러닝머신보다 스태퍼가 훨씬 좋대 스태퍼가 뭐야? 이렇게 계단 올라가는 기계 있잖아 무릎 나가 무릎 올라가는 건 별로 안 나가지 않아 올라가기만 하는 거야? 어 끊임없이 계단이 나와 러닝머신 차로 아 그거 뭔지 알 것 같아 러닝 노잼이야 러닝 노잼이야 러닝 노잼이야 아 우리 이쪽으로 들어가야 돼요 여기에 숨겨진 비밀이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? 격에 발자국이 진짜 많아요 뭐죠? 하나 찍고 가시죠 그건 나도 몰라 한 사람이 찍어보니까 그렇게 했나? 나도 찍을래 발자국 하나 남겨주시죠 찍었습니다 다들 찍 타보니까 이렇게 했나 봐 그런 듯 전세기 발자국 여기 보고 있습니다 아주 굵직한 놈인가본데 벌써 8분째 비디오다 벌써 8분째 벌써 8분째 비디오다 9분째 2분째 7분 더 4분째 벽에 수전을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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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